오빠들과의 그런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된 추억들도 떠오르고 오빠들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 성공을 했다는 기분도 좋고 저 자신한테도 뿌듯했어요 진짜 몸을 살리지 않았다는 게 표현이 맞겠죠? 네 그냥 한 거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력에 대가가 있는 거 없고 땀에 대가가 있는 거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아이고 이제 물인지 눈물인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물 뭐야 너무 вже 잘했어 잘했어 진짜 일단 초코라 좀 더 풀어 어 나 펴서 아 나 펴서 자 이제 은혁 선수가 오르겠죠 은혁 선수 마지막에 정말 되든 안되든 본인의 최고 난이도의 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부담밖에 없었어요, 부담밖에. 준비한 대로 과연 잘해 줄지. 3m 스프링부드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은혁. 과연 5m에서는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은혁 씨 가족분들도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하고 누나가 왔어요. 어머님하고 누나가 왔어요. 은혁 선수 이제 호각 소리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 자세 들어가고요. 가족의 응원을 받고 은혁 선수. 은혁아 마지막이다. 다리를 모아주고요. 턱도 당겨줬고요. 여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유연해요. 역시 춤으로 다져졌습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은혁 들어갑니다. 은혁. 은혁.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지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은혁. 나이스 점수. 은혁장. 은혁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주윽 푸는 거 보세요. 마지막까지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스마트 한 번 보시죠. 잘 보았죠. 잘 보았죠. 잘 보았죠. 아 정말 볼 수 있었고요. speed도 좋고요. 마지막 모습. 27점. 유종의 quais을 거둡니다. 은혁. 27점입니다. 끝났어. 끝났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하아 무서워 무서워 아 진짜 하아 이게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나 진짜 이게 진짜 스포츠의 매력이고 이게 진짜 다이빙의 매력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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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고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아 나이스 잘 잘 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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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습니까 은영선수 오늘 최고 베스트입니다 물론 뭐 연습 안 하고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은혁 선수의 오늘의 결과는 연습입니다 그렇죠 저 정도 연습 벌레는 제가 다이빙 선수들을 시켜본 지가 벌써 한 20년인데 그렇죠 우리 선수들을 시켜봐도 저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까 말까인데 아 그렇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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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 도전입니다 윤종신 선수 먼저 윤종신 선수 먼저 일단 다 같이 준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같이 준비합니다 윤종신 선수 영원한 연결 역할 한 2년 공개 오 그거 맞네 오 대박 그 다음에 이후로 떨어져요 저대로 저대로 우와 고맙습니다.